그림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놓자 폭포가 떨어집니다. 또 다른 곳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에 산신령이 나와 박물관을 소개합니다. 증강현실기술을 접목시킨 신안군 자운도의 수석미술관입니다. 300여 점의 수석을 보다 알기 쉽고 어린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. 미술관 앞 수석조원은 3000톤에 이르는 기암괴석과 200여 종의 야생화, 다양한 분재 등이 해변과 어우러져 마치 신선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들게 합니다. 현재 국내 최초로 IT가 접목돼서 증강현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거의 수석전시관은 보통 그냥 스쳐가는 그런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는 그하고 다릅니다. 남녀노소 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놨습니다. 수석미술관 인근에 있는 조개박물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개전문박물관으로 거대한 대안고북과 함께 7천여 개가 넘는 조개가 전시돼 있습니다. 또 해송숲 오토캠핑장과 자생식물연구센터, 양산해수욕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. 지난해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자은도까지 차를 이용해 올 수 있게 된 만큼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. 천사 뮤지엄파크는 바다와 숲,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이 찾아와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신안구는 수석미술관과 조개박물관 등 천사 뮤지엄파크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 신안 뮤지엄파크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.